와! 연말이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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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야 뭐 좀 시켜봐 야 목마르다 사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이랑요 참치 샌드위치? 아 좋다 좋다 참치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예 자 주문하신 음료랑 샌드위치 나왔습니다 야 맛있게 되있어 어 먹자 야 잠깐만 야 커피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심하네 이거 저 사장님 저 커피는 없고 너무 얼음맛 많은데요? 아이스 커피를 얼음맛으로 먹는거지 그냥 물어 뭐라구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얼음맛으로 먹으라구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커피 내려놓으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지금부터 우리의 힘으로 커피를 되찾아옵시다 벌써 지금부터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에스프레소 지급가를 불러줍시다 알겠습니다 얼음맛 많아고 배려와 또 해노가 말도 안되는 소리나 얼음맛 있을 줄 알았더라면 팝빙수 시켰다 캔커피 캔커피 미스커피 미스커피 JYP 나도 대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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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 제가 대여봐라 소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파 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통할 땐 행동으로 우리의 커피를 쟁취해야 한다 생각하는 파 입니다 아저씨가 뭐 짧긴데 여기 있는 잡지체 뒤에 있는 이번 달 별자리 운세 찢어간다 궁금해서 미쳐 이 카페 손님 옆 사주 카페로 가게 해줘 여기 있는 와이파이 비밀번호 가게 문 앞에 붙여놓는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써 공용 와이파이 만들어줘 고맙습니다 좋으신 분이네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잠깐만 참치 하나도 없고 양상추만 있는거 아니야? 사장님 샌드위치 너무 양상추만 있는데요? 양상추 많으면 좋은거지 대충 물어 뭐라구요? 샌드위치를 양상추 맛으로 먹으라구요? 여러분 일어납시죠! 커피 내려놓으십시오 다 일어납시죠! 지금부터 우리의 힘으로 참치를 되찾아옵시다 알쏘! 지금부터 우리의 간절한 염어를 담아 참치 소환가를 불러줍시다 알겠습니다 참치 없는 샌드위치 어떻게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양상추만 있을 줄 알았더라면 샐러드 시켰다 꽁치!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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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망치라도 데려줘! 때려줘라! 때려줘! 때려줘! 때려줘라!! Administration 그럼 어째부터? 참치가 이래됐습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참치의 입장 생각해봤습니까? 생각해봤어요? 지금도 참치는 냉장고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탄식합니까? 훗! 날 샌드위치에 안 넣어? 여러분! 참치 다 먹고 나서 캔 이렇게 치면 무슨 소리 납니까? 퉁퉁 소리 납니다 맞지요? 네! 퉁퉁 소리 나지요? 이게 바로 참치의 텅 빈 마음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불쌍해 여러분! 그래서 참치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수를 해? 아 참치 먹어야지 나 나 또? 나 왜 이래? 나는 뭔 준다! 여러분!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파입니다 또 뭐 어쩌려고? 여기 있는 알바 구강! 시간당 6030원! 밑에 있는 숫자 떼서 붙인다! 시간당 1,800만 6,030원 또 붙여 알바 1만 1명 구하 커피 한 잔 1만 1명을 타게 해줘 알았다 알았다 내 참치 더 줄게 됐지? 고맙습니다 여자친구 갖다주게 사장님 카페모카 하나 주세요 알아 휘핑크림 너무 적은데요?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한거지 모자라면 추가요금 내거 시키라 뭐라구요? 휘핑크림 요만구 훔쳐놓고 돈을 또 내라구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휘핑크림 아니 다 참아 다 참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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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휘핑크림 주세요 나가 전 다이어트 중이에요 나가 해줄 시켜 Bro 楊임이 аствoras 사장님 츠리 성대비 왠 обнаруж 회장 그 의식 그 여기에 수